이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쯤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금음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사무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여 심의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던은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의 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국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서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교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대베도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멸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굴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안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조춤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굴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데르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구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구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의 이름으로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의 이름으로 왕의 앞에서